근데 한 대수가 다르게 더 비상입니다. 이 대수는 악랄하고 안락한 인형파 두목 박견이 탈출했다고 합니다. 티민 여러분들은 이 얼굴을 못 들면 진토끼 그 다리에서 삐에 두들게 받으며 경찰에 빠른 땡골을 와 어떡해 또 흉악한 사람이 탈출했네 아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우리 동네래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 다녀 근데 엄마보다 덜 무섭게 생겼는데요 아빠도 인정하는 부분이시죠 아이 엄마 뱃살 보면 멧돼지 같아서 막 돌진할 것 같고 그렇다니까요 조덜매진 The next day 룰루랄라룰루랄라 에? 안녕? 우리 리아야 어서와 에? 땡땡아 너 왜 이렇게 적게 말해? 무슨 일 있어? 리아야 조용히 말해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에? 그 유명한? 턱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 다 뺏어간다는 박치향이야 지영? 처음 들어보는데 음치 박치는 들어봤어도 캬캬 맞아 사실 우리 반이 아니고 옆반 아인데 어제 전화 갔어 근데 전화 오자마자 적게 타놓고 돈을 뺏기 시작하는 거 있지 알고보니 부모님도 조폭이래 뭘? 조폭? 다음부턴 만원권이 아니라 오만원권으로 채워야겠어? 돈으로 뺨 따고 맞고 싶지 않으면 가자 알았어 미안해 설명충댕댕이 나보고 설명 그만하고 돈은 가져왔겠지 미안해 엄마가 더 이상 용돈을 안 주셔 아니 내가 그냥 돈 달래? 내가 다른 일진들한테 안 맞게 보호목적으로 돈 달라는 건데 어? 어라 말이 안 통하네 이걸 확 그냥 확 이걸 확 그냥 이걸 확 근데 이 동네에는 너 말고 나 때리는 사람 없는데 내가 널 너무 아껴서 보호해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빨리 보호비 내놔 이걸 확 그냥 확 그냥 확 그냥 확 그냥 확 그냥 하지마 진짜 부모님이 터들 안 주셔 진짜 미안 부모님이 무섭고 난 안 무서운가 봐 하아악 그, 그런 게 아니,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냐 안 되겠어 나 우리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아빠? 서, 설마 너 우리 아빠 조폭인 거 알지? 너 이제 큰일 났다 나 참지 않고 바로 전화 때릴 거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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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돈 내일까지 꼭 가져올게 제발 한번만 참아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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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어쩔 수 없지 착한 내가 봐줘야지 진짜 내일까지야 내일도 안 가져온다면 알지? 아우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제가 꼭 내일까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오겠습니다 진짜 당연히 알고 있죠 야 너한테 좀 심한 거 아냐 맞아 심하지 근데 아무것도 못해 지양이 아빠가 그 유명한 익녀파두목 밖이 아니래 Ei 익녀파두목? 에이 이 대수는 악마라고 안락한 익녀파두목 발견이 탈출했다고 해봅다 여jack 있음 hearing 열어아아아아악 예 내가 왜 온거 같아 어 어 refugee 허어 오늘 이 이 이 돈은 이 돈은 뭐야? 오늘 이 심부름 달려와야 되는데? 심부름비가 어쨌다는 거야? 너 우리 아빠한테 혼나고 싶어? 아니요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진작에 다 줄 것이지 어쨌든 보호비 명목으로 받는 거니까 어딜 가서 말하면 알지? 그 엄마가 그 엄마가 심부름 비웠는데 정말 아버지가 악랄한 조폭이라 그러지 악랄 악랄하고 오늘도 돈 많이 모았다 어? 야 저기 저 돈 냄새 잘 맡는 취향인가? 결문 앞에 있잖아 분명 내 손에 든 이 만 원의 냄새를 맡고 날 부를 거야 조심히 가자고 도망가 응 어디서 돈 냄새가 물씬 야! 일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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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와! 잡히면 진짜 일진의 호흡체 인력으로 날려버린다! 거기서 멈추라 했다 탱탱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둘이 흩어져야 될 것 같아 난 저기로 갈 테니까 난 저기로 가 그래 난 이리로 갈게 잘한 소모 잘한 소모 어디로 갔지? 야 거기서 너도 돈 가지고 온거야? 저런 돈이 진짜 없어요 제발 영 잘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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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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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왜 아는 척해 갑자기 지영아 제발 도와줘 저 무서운 사람들이 막 토럽냐면서 때리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만 어 맞다 너네 아빠 조폭이라고 했잖아 응? 조폭? 야 여기 있는 애 아빠가 조폭이야 조폭 너네 이리 다 죽었다 이 바보다 아하하하하하 뭐 뭐 조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등등아 좀 조용히 좀 해봐 응? 그래 초폭이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익렴파 두목냄이쇼 너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얼리리 꼬멀레리 오 지영아 고마워 난 갈게 그럼 난 간다 아 아 제발 부탁드려요 자 거짓말 아 어 아 아 그런거였다고요 아 아 감히 조폭을 사칭해 으 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완전 특검 뉴스! 그런 거였구멘! 뭘 봐! 뭐야 너! 너도 우리 아빠한테 혼나고 싶어? 어? 치앙아 너 왜 이렇게 다친거야? 아무것도 아냐! 그냥 아버지한테 혼난거야! 아버지한테 혼났다라... 아니던데? 맞아! 이거 봐봐! 어? 그게... 학교에서 저를 만만하게 볼까봐 일부러 인여파 두목이 저희 아빠라고 친구들을 속인거에요! 절대 저희 아빠가 인여파 두목이 아니십니다! 전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요! 일부러 아빠가 초폭이라고 속이고 아이들 톤을 뺐다니! 이거 진짜 나쁜 녀석이네! 그 이후 박지향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돈을 뺏은 대가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저희 학교에는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끝 끝 3 새해